모든 법은 법이라는 건 존재 모든 것들 이 소리 것 것들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물질 우주 자연 빌딩 내 소유물 모든 것 이게 법이에요 모든 법은 즉 내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모두 공하다 망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전부 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망념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어제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있었다 그 망념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다 막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막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실제로 여실하게 보면 진짜만 상대한다면 생각은 상대하지 말고 허상은 상대하지 말고 진짜만 상대한다면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던 그 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던 그 내가 있습니까? 그건 막념일 뿐이죠 조금 전에 여기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걸어들어오던 그 내가 있나요? 그건 막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만 상대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상대를 안 해요 가짜만을 상대해 왔어요 허상만을 꿈과 같고 여기 허깨비와 같은 망념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그게 왜 허상이야 그게 망념이야 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망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체험적으로 그게 있어요 진짜 지금 어제가 진짜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진짜 있습니까? 내가 떠올릴 때만 생각을 작동할 때만 내가 몇 살이야 이게 있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정말 진실만을 상대한다면 진짜 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심지어 나다 하는 거 그거 다 생각이에요 나다 하는 거 자체가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몇 년을 살았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죽는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다 생각이에요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것들이죠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모여 있다 이 소리거든요 12가지가 12연기 순간 욕관이 사성제의 집성제의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12연기의 모든 단계가 다 허상인 줄 알아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늙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다 멸해야 될 거거든요 12연기를 멸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멸해야 되나? 칼로 날 죽여야지 12연기 실천하는 건가? 아니죠 나도 망상이에요 내가 늙는다 병든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 허상을 왜 나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해온 삶을 기억으로 취해가지고 기억으로 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리죠 이렇게 죽비를 한번 딱 친다 그럼 죽빛이는 이 소리가 방금 전에 지나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아까 지하철 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재자재잘 떠드는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그 소리 지금 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없죠 어쩌면 그때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는 명백하게 있었죠 명백하게 있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힙니까? 안 괴롭혀요 옆에서 핸드폰 하던 분이 자기 가족분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그래 잘났냐? 못난 게 말이지 막 욕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그 소리를 스쳐 지나갔으면 나에게 아무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미 지나간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겠죠 이것과 똑같이 지나간 모든 말은 흔적 없이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 이게 인연법의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 뭐만 안 하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욕하는 말을 나한테 한 거 아니야 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그 소리를 붙잡았다 10년 전에 나를 욕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았다 어제 있었든 아주 좋았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붙잡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 경험들 그걸 다 붙잡고 있어요 그 어릴 때 내가 건강했던 예뻤던 그 몸 그 사진을 보면서 그걸 또 기억으로 다 집착하고 있어요 몸을 내 살아왔던 몸동애리를 다 내 몸이라고 기억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실체거든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사람에서 엄청 많았어요 행복했던 감정 막 아주 소스라치게 기분 나빴던 감정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들이 쌓아 있는 걸 가지고 내 느낌이라고 내가 축적하고 집적시킨단 말이에요 나로 나로 기억으로 붙잡아서 내 거로 이렇게 딱 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많이 쥐어지겠어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소리는 내가 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니까 취사간택을 강하게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과하게 취하려고 하다거나 좋아서 과하게 집착하려고 하거나 싫어서 과하게 밀쳐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뭐를 취해요? 내 몸동애를 취하고요 느낌, 감정을 취하고요 생각을 취해요 내가 있었던 온가 생각들, 사상, 철학 이 모든 걸 취합니다 의지, 의지작용, 바람, 욕구,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취하고요 의식, 분별한 모든 것들을 취해요 이걸 취해가지고 내가 쌓아놔요 이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는단 말 그리고 이걸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온입니다 이걸 나라고 느낄 때 오취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은 거 이게 오취온이고 사고팔고라는 불교의 대표적인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괴로움 여덟 가지 괴로움을 모두 다 포섭하는 괴로움이 오음성고라 그랬어요 이 오온이라는 것을 쌓아놓은 것이 치성해가지고 이걸 진짜 나라고 확고부도하게 믿으면서 이걸 진짜 실체화 시키는 마음 그게 오음성고예요 이 오온을 거짓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집착하고 쌓아놓고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할까요? 생각으로, 기억으로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허상인데 그 기억은 완벽한 허상이에요 실제만 상대하면, 진짜만, 진짜 팩트만 본다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나간 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기억만 있죠 기억으로 축적돼서 왜냐하면 이게 기억으로 축적된 것인 게 허상인 게 만약에 실제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게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기억돼야죠 이 소리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욕처럼 똑같이 기억돼야죠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취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취하고 저 말은 안 취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말은 취하고 이 말은 안 취하고 똑같은 괴로운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엄청 남고 어떤 사람은 거의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상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가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나로 취하고 세계로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오온만 취해서 오치온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식 불교에 보면 내 마음 식이라는 것을 견분과 상분 이렇게 나눠요 즉 보는 측면에 나와 보이는 측면에 나 이 두 가지를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거지 즉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내 안에 취해서 본단 말이에요 나라고 취해진 이미지가 세상이라고 취해진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진 이 거짓 이미지가 남들이 나한테 남들이 욕설이라고 이미지 지어진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될 수 있죠 그 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욕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욕이라고 이미지를 내 안에서 온갖 취해진 그런 업장이라 그래요 온갖 취해진 것들이 관념화되어 가지고 그걸로 걸러서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나라는 가짜 이미지가 그 소리라는 이미지를 나쁜 소리 욕설이라고 취해서 내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실제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실제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나도 실제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미혹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괴로워졌어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로워지나요? 돈을 날리면 1억, 2억을 날리면 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실상이면 돈을 1억 날리면 모든 사람이 1억 날린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야 될걸요 아마 그런데 얼마 전에 연예인이 그런 게 있대요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았다는 거죠 이 남자랑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고생고생해서 몇 년 고생해서 겨우 헤어졌대요 겨우 헤어졌는데 그 잠깐 결혼해 살았던 그 사람이 사기친 것 때문에 10억의 빚을 가까이 빚을 안고 이혼했다 그런데 기쁘다 왜? 이혼에 성공했으니까 저놈이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돈이야 뭐 까질까 갚으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어쨌든 죽을 때까지라도 갚아가면 되는 거고 난 어쨌든 저 사람과 헤어졌으니 난 이제 다행이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아니라 천만 원만 날려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백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띵겨먹고 안 줘요 그럼 엄청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천만 원을 띵겨가서 안 갚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막 그래서 내가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백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막 괘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진짜 실체가 있나요? 심지어 10억, 100억 1조를 날려도 그게 자신에게 크게 괴롭지 않은 경우도 있죠 수십 조원, 수백 조원 자산가인 사람은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수억 원씩 수조 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하루 아침에 천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진 않은 부자라는 이미지 가난이라는 이미지 돈이라는 이미지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자기가 허망한 허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이 진짜 괴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허망한 이미지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그러니까 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다 상을 이리저리 수합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진짜 지내야 되나요? 제사 안 지내면 그 조상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제사 심플하게 막 확 줄이고 안 지내고 내가 손 저 며느리한테까지는 안 넘겨주겠다 해서 뭐 그냥 저래다 그냥 부탁하거나 아니면 연구입화 하나 딱 하는 걸로 그냥 끝내거나 제사 아예 안 지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질문하는 게 이거 안 했다가 내가 벌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내가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다른 인격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나 이 빙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귀신을 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집에서 귀신을 잡고 봐서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귀신이 이사 온 이 집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 하길래 하도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줬어요 그때 이 보살님이 얼마 있다 와서 하 스님이 기도해 주고 간 다음부터는 귀신이 안 나와요 이게 다 뭘까요 실제 그 귀신이 있을까요 실제 뭐 나한테 들어오는 귀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실제는 나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상으로 만들어진 나 상으로 만들어진 거짓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이 됐다 귀신이 있다 하는 것도 상으로 만들어진 귀신일 뿐이에요 상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귀신 귀신이 쓰였다 이것도 자기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말 하는데요 다른 사람 목소리 막 내는데요 왜 못해요 다 해요 사람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뭔지 또 다 해요 불교적 전통에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그거를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그걸 체험하기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방언기도 같은 걸 보고서 나도 저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래 마음을 낸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체험해요 왜 실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내가 겪는 게 아니라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다 허상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들 체험 못해요? 마음 먹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되죠 왜? 실제 천억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천억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천억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치의 의심주의의 일치의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실제 바깥에 귀신이 있는 줄 아니까 어둠 밤에 가면 진짜 무서운 줄 알고 귀신이 나를 진짜 덮치는 줄 알고 진짜 귀신이 나한테 쓰이는 줄 알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진짜 떼주는 줄 알고 떼줬는데 다시 왔어요 이런 얘기했고 이게 다 불의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실 일치의 의심주라는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가가 진짜 있습니까? 그 영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 사람들은 그럼 다 지금 못 살게요? 다 힘들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는 나라가 더 적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전통은 뭐 전통대로 그냥 아름다운 미풍 양속으로 전통으로 그냥 사회에서 다 그렇게 따라주니까 이게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따라줄 수 있죠 그러면 따라줘도 좋고 안 따라줘도 안 따라줘도 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인생을 어차피 다 연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연극인 줄 분명히 알며 살면 걸릴 일이 없다 연극은 다 하면서도 해도 안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고 이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망념은 다 망량이에요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이 소리와는 똑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 내 미래 나의 괴로움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본래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을 벌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돈을 날렸다 아무 일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 그런 상을 잠시 취해서 내가 기뻐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그런 연극을 할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로 재미있게 그래서 유희산매로서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가지고 놀아요 노시란 말이죠 진짜인 줄 아닌 줄 알면 진짜가 아닌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꿈 깬 채 자각몽을 꾸듯이 꿈 깬 채 꿈을 산다면 꿈은 꿈대로 열심히 사는데 돈도 벌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막 걸릴 게 없죠 크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